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십니까? 아니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십니까? 네 아니라고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랬지 난 싫어 거의 끌어버렸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고 가장 미운 사람 싫어 난 61위가 싫어 난 이거 보고 사는 게 신초로도 있고 오후 3위가 싫어 난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뭐 180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지나고 나서 한 말인데 보수족 패널인데 박근길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친 얘기는 거야 이게 김중근은 정상적으로 비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세히 방송을 하기 전에 비스톡에서 동의를 받는 건 거야 윤석열 찍으실 거잖아요 남은 이거 사회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 잘 되겠냐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십니까?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괜찮다거든요 나 진짜 안 하시려 안 하시려 안 하시려 야! 나 지금 있어 하시려 하시려 가시려 나 가시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